안녕하세요 완조사입니다. 오늘 목포 하루판장에 자연산 민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저희도 오늘 이렇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연산 민어 수치 위주로만 경매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싱싱한 거 위주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도서 보내드리면 그냥 썰어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해동지, 초당 같은 아사비도 다 챙겨 드리니까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진짜 민어집이고요. 저희는 대량으로 경매를 받습니다. 정말 키로수마다 다 다양하게 경매를 받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큰 것도 있고 3키로부터 12키로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민어 한두 마리 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경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무한 세벌낙지가 많이 나와서 항상 경매를 받고 있고요. 10마리에 5만 5천원, 소낙지 10마리에 6만 5천원이고요. 저희는 낙지집이다 보니까, 낙지집하고 전복집이다 보니까 평소에도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뻘낙지만 지금 치고 하고 있습니다.